사쿠라 지금 U라인으로 갈아탔다니까. 안돼! 완전 안돼! 사랑합니다. 오! 거짓말! 사쿠라는 내 인생에 유일한 베프고 유일한 친구인데 그냥 친구다니고 아사친! 아이돌 사람 친구! 야 거래요! 야 거래요! 정신 차려 인마! 얘 U라인이야 U라인! 갈아탔 지가 언젠데? 이런 돈 탱이 아주 어? 그건 무슨 소리인데? 돼지! 돼지! 사쿠라 지금 U라인으로 갈아탔다니까. 안돼! 안돼! 진구에서 봐봐! 요원이 가보던 라인이니까 꼭 맞으세요. 가보던 라인이야? 안녕하세요. 네, 유세아 빈 사쿠라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유세아 빈 사쿠라입니다. 인사가 다른데? 언제 간가. 사랑을 저를 사랑해 주실 거면 갈아타는 준비. 사랑합니다. 오! 거짓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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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여기서 하면 어떡해. 아니 형! 저기 곱 덩고라 안 나갔어 그러면 아직까지? 아니 근데 나는 다 나와 나왔어. 다 나왔어? 근데 곱 덩고라 왜 안 나왔어? 와 진짜 안 나와요. 자기 꿈은! 됐다! 나 초기 받았어! 짚땅! 진짜 우리를 그냥 서쳐가는 인연이었구나. 서쳐서. 서쳐서. 나이가요 내 소중한 구라. 오늘 뭐? 유세아 버리라? 대박이야. 어떡해. 버려. 버려도 돼요? 버려. 버릴 거야? 아니. 앞으로도 친근하죠. 야 그러면은 사쿠라 너 강라인이랑 유라 확실하게 해. 여기서 얘기해줘 그러면. 재석이 형도 이 방송 잘 보거든? 근데 그러면 유라인은 이제 못 다는 거야? 여기서 강라인 하면 유재석 선배를 볼 일이 없지. 다는 상황을 해야지. 절대 못 봐? 절대 못 봐. 이걸 볼 건지 저걸 볼 건지 얘기를 하라고. 저게 뭐. 그러면. 근데. 만약에 그럼 사쿠라한테 유키즈 섭외랑 호동이 가는 편먹고 공치리 거기서. 어디야 할 거야? 나랑 편먹을 거야? 한국에만 편먹을 거야? 나랑 편먹어야 돼. 신중해야 돼. 편먹고 공치리 씨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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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우리가 편먹을 수 있어. 편먹자. 나 유키즈 할래. 나 유키즈 할래. 나 유키즈. 나 유키즈. 나 유키즈. 나 유키즈.